고영수 선생님의 1대2 데이트로 시작을 하네요 영수 입장에서 현숙은 영수가 둘 다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은 아마 머리로는 했을 거야 근데 지금 현숙 씨는 지금 나와의 관계를 불편해하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어 현숙님은 안 나오는 줄 알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지가 답답한 사람으로 찍혀 사람은 임팩트 있게 반전으로 빵 터트릴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의 매력은 돋보이질 않는 거야 여기서 현숙님은 벌써 자기 이미지를 깎아먹고 시작하고 있어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그 자리에 벌써 깨 나왔는데 그거는 약간 편집 트릭, 자막 트릭이 있었는데 둘한테 동시에 물어보는 질문을 했을 때도 현숙은 물론 그게 현숙의 배려심일 수도 있겠지 그게 영자 씨가 대답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영수는 그래서 두 분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영자는 신나서 막 얘기해 그리고 현숙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 현숙에 대해서는 영수가 한 번 더 물어봐줘야 돼 왜냐면 영수는 어떻게든 공통 질문을 했고 거기에서 영자가 대답을 했지 그러면 공통 질문이면 이쪽이 대답 끝났으면 내가 대답하면 되지 근데 물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자 영자 씨는요? 현숙 씨는요? 하면 되지 근데 영수가 그런 능력이 되나 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이 공통 질문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치고 들어가야지 거기도 거기에 공통 접시가 있었기 때문에 영수는 자기 앞에 공통 접시라고 생각하고 준 거야 물론 그게 현숙에게 더 가까웠으면 좋았겠지 영자에게 더 가까운 곳에 공통 접시를 놓은 거지 그냥 그 위에 한 접시 다 올린 거야 역시 영수는 지금 치아가 넓지는 않네 그럼 영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노력을 해야겠네 영수가 영자와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그때 치고 들어가야지 할 수도 있어 이거 뭐야? 핫팩인가? 현숙만 줬잖아요 그럼 현숙만 챙겼잖아 영수가 나에게 차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면 눈치를 계속 받는 거야 현숙 입장에서는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눈치를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내가 2분이나 늦게 나왔고 영자를 주기 위해서 있던 그 핫팩을 내가 받았어요 벌써 거기서부터 그리고 갈 때도 차의 앞자리에 앉았지 그렇게 생각해오면 영자가 차별받은 것도 많죠 1대1 데이트를 하려고 가다가 중간에 안 나오는 줄 알았다가 페이커로 나왔어 그리고 핫팩을 손이 시럽다면서 씨름 나오면서 챙겨올 수도 있었던 걸 챙겨오지 않아서 나는 챙겨왔는데 핫팩을 받았고 그리고 차도 옆자리에 앉았지 그쪽으로 돌아가서 현숙님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영자 입장에서는 여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장면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에 따라 다른 거라고 현숙님이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서 실제로는 배려하는 행동이 없었어 현숙님도 아마 억울할 거야 이 말을 들으면 더 뭘 해야 되냐는 거지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부모가 아니거든 누가 세상에 자신을 챙겨주나 영수가 눈치도 빠르고 사회도 잘 봐가지고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으면 좋았겠지 물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수같이 어떻게 보면 그냥 기계적인 사람 눈치 없는 사람 눈앞에 영자가 있으면 영자 좋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눈치 보고 상처받으면서 내가 당장 아까 핫팩을 챙겨줬던 건 기억 안 하고 이 사람이 눈앞에서 다른 사람한테만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실은 공통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대답을 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줘야 돼 영수 입장에서는 피곤한 거야 그러면 벌써 현숙님한테 질문하고 싶지 않아지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져 이 사람은 한 번 더 챙겨줘야 되니까 챙겨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실은 현숙님이 착한 사람이고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하고 눈치도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람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 그냥 평범한 어른과에 대한 관계에서 마음 자체는 착한 거지 현숙님의 발상 자체는 착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내가 그냥 조용히 있다 가야지 그런데 본인 얘기 금지여서 본인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얘기 금지했을 때 어때요 영수가 현숙님을 관심 없게 대한 게 아니야 더 챙겨줬어 실은 초반에 영수 수준에서 못 쏠 기수잖아 영수가 챙겨줘봤자 얼마나 챙기는 걸 알겠어 그리고 영자 좋아가지고 지금 약간 눈이 돌아가 있는데 자신감이 없고 한 발 물러서 있으면 그게 착해 보이고 남한테 피해를 안 줄 것 같지만 그걸 챙겨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됩니다 사회는 냉혹해 한 번 그렇게 찍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더 이상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수가 그래도 어쨌건 나에 대해서 배려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본인도 해야지 자신감을 본인이 가져야 돼 그런데 자신감이 없는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손실들은 본인 몫이지 영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현숙을 챙겨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저 정도면 챙겼지 뭐 지금 19개 영수가 그게 되냐고 특히나 이제 또래의 이성으로 느낄 수 있는 여성을 앞에 둘로 그건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영수 씨는 지금 좀 힘들죠 제작진 차 안 뜨면 좋겠어 운전하면서 바랄 자신이 없대 왜 그러냐면 벌써 이런 경험이 많지 않거든 그래서 멀티 안 되시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영수가 아 둔전하기 힘들어 이럴 때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해주는 건 영자밖에 없어 현숙 님 대꾸 안 하잖아 물론 그게 현숙 님 잘못은 아니죠 뭐 생각이 많겠지 아 늦게 나와서 나한테 관심이 없을려나 머릿속이 복잡하겠지 근데 어쨌건 영수 입장에서는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반응이 온다는 건 일종의 어쨌건 그게 상호 보상이잖아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보상을 주고 있는 건 영자밖에 없잖아 멀티 안 되시죠 택구 됐잖아 방금 여기서 말할 자신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물론 영자가 하니까 난 안 해 그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건 영수 입장에서는 내가 말할 때 리액션 해주고 반응해주는 영자 쪽이야 현숙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 현숙은 지금 이런데 끼는 걸 힘들어 하는구나 하고 말을 더 걸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세상은 다 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돌아갈 필요는 없지 어쨌건 본인 성격 때문에 입는 피해를 그거를 다른 사람이 나를 가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그래 어차피 선택을 했으면 본인이 자신감 있게 치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영수가 나를 안 챙겨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애초에 사람은 타인을 챙겨줘야 되는 건 아니야 멀티 안 되시죠? 라고 물는 건 영자야 아 안 됩니다 그래서 편한 데 타셔도 되고 뒷자리에 타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현숙님은 아마 뒤에 타고 싶었을 거야 조용히 가고 싶었을 테니까 뒤에 타고 싶었으면 본인이 먼저 가가지고 뒤에 갔어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영자님이 오히려 배려를 했어 여기서 먼저 뒷좌석으로 빨리 가서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숙님은 업어버 하다가 앞에 탔어 앞에 타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이것도 일종의 배려를 받은 거야 그리고 옆에 탔으면 조수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영수가 지금 영자만 챙겼다라고 하는데 실은 이게 결국 상호보상이야 어떤 반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반응이 오는 거야 그래서 화술강좌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리액션 그리고 그 리액션을 무조건 좋아요 칭찬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 리액션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항상 제 얘기하지만 세 가지 고개 끄덕이기 시선 마주치기 미소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깔고 가라고 하잖아요 고개 끄덕이나 미소를 짓나? 눈 마주치면서 이게 안 되면 상대가 나한테 어떤 반응을 기대하면 안 돼요 나는 여기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든 영수는 너무 칭찬만 해 너무 일방향이야 그래서 영자가 이성으로 못 느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덜하니까 그런 사람이면 오히려 현숙님 같은 사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현숙님은 굉장히 누군가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일 거야 근데 영수에게는 아니지 영수는 지금 여기에서 되게 돌진하는 모습만 나와서 그렇지 영수도 뭔가 평소에는 되게 차분하고 말도 없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신나니까 떠들고 그게 멈출 수 없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원래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현숙님도 어떤 사회활동을 아무래도 그 병원이라는 거에서 경쟁적으로 했고 고객을 만나고 그리고 웹툰도 혼자서 하고 그렇게 되면 약간 자기 평범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시간은 적었겠죠 나의 세계 안에서 그런 시간이 많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툴 수 있지 영수는 자기 반대 성향을 찾고 싶죠 그래서 현숙은 앞에 닫고 알겠습니다 이게 미련 가득해가지고 자막으로 영수는 영자가 옆에 타지 않아서 미련이 있다 라고 들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어느 분이 앞에 타실 거죠? 이거를 미리 조율을 했어야 돼 영수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합의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인 거지 두 사람이 영자가 뒤에 타고 현숙이 앞에 타는 이 과정에 영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돼버렸다는 게 내가 또 뭔가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조수석에 탄 사람보다 뒤에 탄 사람이 더 대화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 소개가 되게 신선했는데 QR 찍어서 퀴즈 맞추는 거 나는 그게 그냥 클릭하면 설명 나오는 그냥 일종의 뭐라 그러는데 작은 홈페이지 정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퀴즈였으면 되게 재밌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현숙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되게 참신했다 참신한 거였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영자 씨가 던지고 현숙님이 그냥 반응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데 무슨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수석에 있으면 물론 말을 안 하고 가도 되는데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해줘야지 물론 뭐 힘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영자의 친구들이 추천해준 한우 전문 식당 영자 씨가 너무 적극적이다 라고 상대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자 님이 식당 선택해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영자 씨가 여기서 제가 추천했으니까 제가 사겠다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자 님의 이런 자기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결국 영수님이 계산을 하더라도 뭔가 진심으로 계산하려고 한 거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아 약간 조금 사회생활 짬밥 자체는 많지 않구나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대학을 다니다가 웹툰을 바로 했으니까 이제 사회생활하고는 좀 평범한 사람의 사회생활은 아니잖아요 보통 이래서 내가 계산할 마음이었으면 저거 이제 은근슬쩍 먼저 카드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는 당연히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먹고 다중에 내가 사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약간 왈츠 같은 느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영자는 좀 내가 사회생활을 안 해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받았지 그 아버지와는 거리가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 왜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제 실갱이를 하지만 그래도 영수가 사죠 영수가 사야지 어쨌건 1대2 데이트인데 여기서 영자가 사면 현숙이 뭐가 돼 영자가 사는 거는 실은 이게 배려 같지만 오바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사회생활 짬밥이 없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현숙 씨나 영자 씨나 영수 씨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스스로는 되게 조짐성 많고 상처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게 남들은 배려를 한다고 했다가 그냥 안 하거든요 그러면 현숙님은 또 어느 순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울컥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영수의 계산으로 그렇게 오고요 근데 현숙님이 나쁜 건 아니야 왜냐면 현숙님도 이게 과부하가 왔거든 지금 눈앞에 영수 있지 그리고 영자랑 이게 경쟁인지 아니면 같이 밥 먹으러 온 건지 내가 끼어든 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나는 술로 자기소개 보고도 여기서 지금 6명 중에 너무 다 6명이 좋아서 선택을 하려다가 한 명과의 로맨스가 시작돼서 그런 로망을 가지고 왔을 텐데 지금 내가 끼어든 불청객인가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더 버벅될 거라고 그러니까 현숙님은 현숙님대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걸 이해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수가 현숙을 챙겨줘야 되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지 항상 의사 생활하고 의사 집 이러면서 의사 공부 집 이러면서 집에서 웹툰 그리고 박하정 의사하고 이렇게 계속 그 루틴에 있는 삶에 살다가 갑자기 여기 나와가지고 막 카메라 막 스무 대 깔려 있고 막 모든 오디오가 따지고 있고 앞에서는 여출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면서 그 튀는 매력을 가진 영자 씨가 막 내가 계산할게요 이러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영수랑 둘이서 알콩달콩 이런 걸 보고 뒤에 쓰면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현숙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은 맞아 근데 그게 다 같이 가도 그런 게 되게 조심스러울 때 있어 근데 영자는 자기가 추천한 집에 와가지고 영수가 너무 많이 쓴 것 같으니까 미안한 거죠 두 개만 시켜도 사실 됐었어요 영수도 지금 이게 영자를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온화한 모습이 나와서 그렇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단어 선정을 잘 못해 그 공돌이 특유의 그 날카로운 화법이 있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로 말실수가 나오긴 할 텐데 현숙 씨하고 영숙 씨는 그래서 안 맞죠 둘이 있을 땐 무슨 말을 하겠어 그리고 영수는 그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는 악의가 없지만 날카롭게 사실을 순간순간 꽂는 식의 화법을 자기도 모르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현숙 씨는 견딜 수가 없어 현숙 씨는 기본적으로 상처가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상처가 조금 더 얹어지면 상처가 넘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당장 말을 걸고 리액션 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이제 어느 순간 한 번씩 더 말하게 되지 이게 처음부터 이런 거 아니었거든 처음부터 핫팩도 챙겨주고 옆자리에 앉아서도 실은 말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아까 계산할 때도 아니 뭐 이런 거를 계산하려고 그래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말을 끼워들고 조수석에 앉아서도 그리고 처음에 핫팩을 받았을 때도 그런 등등 실은 거기서 배려를 받은 것도 있다 보니까 기회가 많았음에도 현숙은 하지 않았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영수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영자가 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현숙을 더 챙겨줄 수가 있나 여기서도 지금 슬쩍 두 개만 시켜도 됐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거기서 영자 씨가 뜨끔해가지고 또 상처받고 조용히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거기서 바로 영자 표정이 아 내가 또 피해줬네 이렇게 살짝 하지만 거기서 영수가 하지만 먹을 때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서 다시 또 말을 바꾸죠 그래서 영자는 그래도 좀 해명을 합니다 제가 살 거라 생각하고 그랬다 여기서 이제 쉽사리 끼지를 못하죠 벌써 등이 물러나 있어 제가 단체에서 대화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 마주보는 거 마주보기 고개 끄덕이기 미소짓기 그러면 말하는 사람을 보면 돼 여기서도 지금 영수를 보든 영자를 보든 번갈아 보든 하면서 이 사람 말하는 거에 끄덕이고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영자 입장에서도 영수를 보고 말하다가 현숙이 나를 보고 끄덕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 사람 보고 끄덕인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서 합류가 돼 근데 여기서 벌써 고개 뒤로 물려서가지고 밑에 보고 있으면 누가 거기에서 그 사람을 챙겨주냐고 그래서 이거는 뭐 영수가 현숙을 안 챙겨줬다기 보다는 영수는 현숙 정도로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을 적극적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렇지 최소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끄덕이고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소외당했다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해준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왜 해주길 바래 현숙님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같이 잘 먹읍시다 명자님이 현숙님 보면서 그래도 영수님 고마워요 우리 잘 먹어봅시다 근데 그것도 현숙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미소짓고 끄덕이고 있을 때 현숙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아 현숙님 그래도 오늘 잘 먹어봐요 오늘 영수가 쏘네 아니면 영수씨도 제가 쏘는 거니까 잘 먹어봐요 맛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 얘기가 돼 근데 이 사람이 날 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말을 걸 수가 있냐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시선은 현숙 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호감이 가긴 가나 봐요 그러면서 현숙을 그래도 보고 얘기하니까 현숙님이 질문을 하죠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영자는 현숙보다 훨씬 영수를 보고 있는 시간이 많죠 훨씬 상대를 보고 있지 그래서 영자님은 뭔가 파고드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여기서도 현숙 심으로 상처받을 수 있지 그 선넘지 않는 기준이 참 어려워 뭘 여기 이제 영자는 저도 멀티가 안 돼서 이러면서 지금 현숙이 심으로 할 때 영자는 저도 멀티가 안 돼서라고 하면서 상대의 말에 호응하고 있지 내 말에 호응해주는 사람과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 중에 누구한테 말을 걸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셋 다 약간 낯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셋이라고도 말을 했어 셋 다 동병상년 비슷한 걸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저 낯가리는 거 눈치 채셨나요? 지금 영수가 우리 셋 다 낯가리는 거 그렇잖아요 라고 했을 때 하고 또 말을 걸어주고 있지 영수 입장에서는 영수나 현숙이나 대화 스킬이 둘 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쪽은 의사 쪽이잖아요 웹툰은 서비스직은 아니잖아 사람 안 만나잖아 같이 그림 그리는 직원이 있다면 직원들하고나 어울리는 거지 직원들에게 뭘 시키는 거지 현숙님은 계속해서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 의사 특유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고객에게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르쳐주는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영자님도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 영자님도 태도나 그리고 표정 이런 걸 보면 되게 어색해 최대한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 영자님은 소수 친구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게다가 조직 생활을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실은 머리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 건 영수와 계산하려고 아유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런 것도 머릿속으로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고 있는 거야 영자는 영자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그런 사회생활의 경험은 현숙 씨가 더 많아요 여기에서도 영자 씨는 나 낯가리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화두 던져주지 그러니까 그걸로 영수가 말하는 거야 나도 그래요 당신은 어때요 지금 계속 영자는 영자대로 하고 있죠 지금 현숙은 뭘 하고 있어 지금 셋다라는 말에 반응을 안 하잖아 지금 현숙이 영수한테 질문했을 때는 셋다 그렇잖아요 라고 다시 보정을 했지 영자가 질문했으면 영자한테 맞춰서 대답하는 거지 왜냐하면 영수 씨는 그런 드립을 받아칠 만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먹기 시작하고 덕분에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현숙님도 감사를 표현하고요 영수님을 또 챙기고 근데 이제 이거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걸 올리는데요 그 이게 영자 두 점 이렇게 해서 자막이 나오는데 실은 이게 잘 보면 영자 앞접시에 고기 접시는 이거야 여기 파랑 해갖고 자기 앞접시에 놨잖아 현숙도 앞접시는 이거고 이건 진짜 영수가 경험이 있었으면 그 접시 위치를 옮겨도 되는데 그냥 여기에 놓으면 손이 닿겠거니 한 거지 지금 봐봐 바로 옆에 여기잖아 이 정도가 현숙이 이 정도로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가장 가까운 데가 여성분들을 위해서 영자 씨 앞접시는 이거야 지금 앞에 있는 거를 다 치우고 내 옆에서 멀리 두네? 라고 삐지는 게 벌써 거기서부터는 실은 어른의 재산 아니야 타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려놔갖고 그게 가장 여기서 건조한 접시 중에서 가장 여성분들 앞에 가까이 놓는 건데 젖지 않는 그릇에 가고 있는 거지 여기서 지금 당장 탔는데 그치 술이 없다는 게 조금 걸리긴 좀 차라리 근데 뭐 안 먹을 수 있지 영수 씨가 묻습니다 저를 왜 받아주셨어요? 두 분은? 하고 술한테 물었어요 심지어 영자만 보고 얘기하지도 않았어 영수가 현숙을 소외시키고자 한 건 아니야 영수도 나름 뭔가 현숙에게 하려고는 해 질문도 셋 아까도 셋 동병상년 했는데 거기서 반응한 건 낯가림하고 질문으로 돌아온 건 영자밖에 없었어요 영자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 저를 왜 받아주셨어요? 두 분은? 그러면서 여기서도 그 질문을 재정의를 하죠 영자 쪽에서 왜 나왔냐고요? 그러면서 영수 씨가 아까 자기 소개 끝나고 저 불러서 하신 말이 일에 대한 열정 그쵸? 일에 대한 열정을 칭찬하고 만약 자기 소개 끝나고 그때부터 일에 대한 열정 인정해주고 그랬다면 조금 늦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전부터 쭉 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게 좀 감동이었다 상대에 대한 칭찬,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그 질문을 다시 재정해야 하는 그런 재질문 지금 영자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자의 말에 스포츠 선수가 운동할 때 멋있어지듯 본업에 집중할 때가 멋있고 그걸 이제 제 생각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더니 너무 고맙다 그렇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들어서 너무 좋았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대화도 잘 통하고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영수가 직진을 하니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덜한 것 같아 영자는 이런 이성과의 관계에 도전을 많이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회피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잘 될지는 모르겠어 되게 될 것 같은 일반 기수였다면 자연스럽게 최종 선택까지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못 쏠 기수고 영자는 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관계에서 도망칠 수도 있겠지 영자가 고맙다고 하고 또 그러니까 열정 오라가 나온대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질문해줘야 돼 현숙님도 용기 내서 왔으니까 저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질문 두 번째 질문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뭔가 텐션이 높은 분보다는 제가 텐션이 낮아서 오히려 텐션 낮은 분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해요 영수가 텐션이 가장 낮은 순간은 연구할 때겠지 왜냐하면 연구에 집중해야 되니까 사람을 만날 때 텐션이 낮은 순간은 언젤까 오히려 텐션이 조금 낮지 않은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재미를 느끼는 그런 걸 원하는데 나의 텐션이 낮은 걸 선호한다면 영수의 텐션이 낮은 순간은 교수님 만날 때인데 거기서 좀 벗어난 관계가 필요한 거죠 영수가 원하는 건 텐션을 낮게 차분하게 있는 건 아니야 그것도 잘하는 거지 영수 입장에서는 내가 텐션이 낮은 거라고 말하면 살짝 칭찬 같진 않아 욕 같아 나는 텐션이 낮지 않은데 낮고 싶어서 낮은 거 아닌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텐션이 낮고 싶어서 낮지 않아 저는 텐션 상관없이 제 말에 잘 웃어주는 사람 영자가 말을 끼어들기도 잘해 현숙 입장에서는 좀 짜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영수는 낮다고 하는 거를 그따 원하지 않아 오히려 영수가 반응했던 건 친구들이랑 있을 때 미친 짓도 하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현숙이 그런 걸 알 수는 없겠지 근데 현숙이 지금 난 텐션 낮은 사람이 좋아서 너 만나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실은 영수를 그 프레미안에 가두는 거거든요 현숙님이 배려도 많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어서 남을 되게 편안하게 해줄 것 같지만 실은 저런 말도 나는 너 텐션 낮아서 좋아하는 거야 너 텐션 낮을 줄 알고 왔어 라고 하면 영수가 만약 현숙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랬을 때 앞으로 높은 텐션을 보일 수는 없어 영자는 내 말에 잘 웃어주는 사람 사람들이 이상한 게 난 이런 사람이 좋아 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워서 다 싫대요 영자도 영수가 웃어서 부담스럽고 지금 영수가 또 영자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 두 분은 하고 질문했고 대답은 영자가만 했어요 현숙은 내 말에 대답도 안 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서 현숙은 나를 텐션 낮은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끝났어 그리고 영자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을 내가 질문하지 않았으면 말을 막 해줘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영수는 일단 여기서는 영자가 말을 했으니까 영자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현숙은 주눅 뚫으면 안 돼요 리액션을 하면 돼 말하는 사람 보면 돼 눈빛으로 말하면 돼 그러면서 또 내 기회를 노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숙 씨는 점점점 나오는 거야 내 개그코드가 괜찮았나 보다 그러니까 현숙 씨는 근데 그런 부분을 놓친 거예요 영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수를 내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했고 그 프레임에 가두려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 질문했을 때조차 말하지 않았고 나에게 질문하지 않았을 땐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을 잘 쳐다보지 않는다 미소짓지 않는다 고개 끄덕이지 않는다 등등 물론 안 그래도 돼요 하지만 내가 안에서 얻어지는 그런 손실들을 그거를 상대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지 영자 씨는 긴장한 상태로 누워있던 앉아있다가 영수가 오는 걸 보고 까끗하게 일어나서 인사 약간 남자로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수가 너무 어른 같아 보여서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상 1대1일 때는 어색해 이게 과거 영자 씨가 머물러 있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 친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영수가 굉장히 큰 어른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만나고 친해지다 보면 또 나중에는 잘 안 보이죠 나이 차이는 이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실은 만나다 보면 뭐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지 만약 사귄다면 아니면 친구가 된다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이 차이를 잊게 되긴 하죠 제 입장에서는 어렵게 1대1 시간을 가졌네요 아직도 무슨 얘기할지 잘 모르겠어요 영자도 힘들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막 아무 말 되지 않지 하잖아요 근데 영수가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죠 우리 둘 다 말 잘 못할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영자 씨는 그럼 저는 진짜 바보같이 말할 것 같아 솔직하면 바보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저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거니까 모솔들끼리 대화라고 치면 되게 할 만큼 하는 것 같아요 영수는 자기의 이상형 내가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번에 영자가 자기소개하는 걸 보고도 더 꽂혔다 어쩌면 내가 그런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꽂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과 사랑 중에 택하라면 일을 택할 사람이 좋아요 사귀게 되면 사랑을 택할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좋은 마음이 든 사람이니까 또 그렇겠지 그래서 일에 열중하는 모습에 좀 더 매력을 느끼는 편이다 영수는 다 기다릴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됩니다 좀 힘들고 3주에 두 번 그게 0.7번이지 웹툰 작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는 뭔가 불편 너무 일방적으로 다 칭찬하고 다 받아주는 것 같으면 실은 상대 입장에서는 조금 그 상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겠죠 지금 영자도 모든 걸 다 맞춰준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인가? 라고 살짝 애매할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 0.7번이 이제 3주에 한 번 만나는 거죠 한 주, 두 주 만나고 한 주 빼고 그러면 0.7번이 되지 대충 계산했을 때 진짜 이러고 싶진 않은데 바쁘긴 바빠요 집중해야 할 구간이 있다거나 만날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영수가 살짝 고민해 0.7번? 괜찮아요 저는 사이버상으로 만나는 것도 버틸 수 있어요 사이버상이면 뭐 가끔 카톡하고 이 사람이 올리는 웹툰 보고 댓글로 응원하는 거지 그래서 연락은 자주 되는 걸 선호하는 거냐 근데 영수는 전 잘 안 돼요 나는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게 계속 끝까지 똑같이 텐션이 유지되면 아 그래 이 사람 원래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연락을 답장 텀이 길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썸이 깨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답장 텀이 긴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나한테 관심이 없거나 두 번째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는 사람이거나 요즘에는 다 핸드폰 보면 바로바로 답장이 오는 줄 알지만 실제로 관심이 없어 그런 거에 그래서 전날 밤에 어 이제 잘 거야? 어 날 잘게 잘자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한 뭐 열두, 열한시 반쯤 와? 이 사람이 손에 안 쥐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구나 오히려 이 사람은 뭔가 이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의외로 뭔가 그 이성 경험이 많지 않고 이성 관계가 없는 사람들 중에 핸드폰으로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아직이라기보다는 영자님은 뭔가 그런 이성관 그리고 가족관이 지금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지금 나는 솔로를 나오자라고 결심한 것 자체도 영자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잖아요 영자가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들이 여러모로 지금 변하기 시작하는 작품을 7년간 그려오면서 이제 이 다음에 내 삶은 어떤가라고 고민하면서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결혼,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레벨로 올려놨겠지 그래서 연락은 계속하고 싶기는 한데 실없는 얘기를 내가 그렇게 잘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것들도 영자는 이 사람에게 그런 걸 저렇게 실없는이라고 표현했지만 해줘야 된다라는 일종의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제가 이어나갈 수 있을 때까지 던져드릴게요 그래서 대화는 했는데 재밌으면 계속할 수 있다 재미없으면 다음 거 계속 던지면 되죠 계속 던지면 영자님 이제 씹는다 이제 한 이틀 뒤에 다 봐 그럼 재미없었구나 하고 이제 다음 거 던져야지 그래서 영자에서 뭔들이라고 하는데 영자 입장에서는 아 너무 나를 받아주나? 이 사람이 약간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게 감각적으로 오죠 감각적으로 마블 영화 좋아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거 보러 갈 생각 마블 얘기 나오면서 보러 가기로 했대 이미 친구들이랑 아니 그렇게 바쁘다면서 근데 또 소중한 친구들이죠 관계가 좁지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영자 씨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는 이런 만남을 주기적으로 가지고 저것조차도 안 가지면 영자 씨는 되게 숨막혀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수가 그것도 봐요? 마블 수도 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하잖아요 재밌게 나오던 친구들이랑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동기들이랑 마블 영화 보면서 그쵸 이제 대학 동기들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마블은 특별한 추억 그러면서 이제 영수 씨가 웃음이 터지는데 이게 왜 웃긴 얘기지? 이게 웃긴 건지 모르겠네 근데 저도 비슷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또 비슷해요? 소름 돋네 너무 비슷하다고만 하니까 영자가 지금 살짝 믿지 못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게 영수가 게임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영수가 너무 다 이렇게 맞춰주고 너무 다 재밌어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50분 기다리게 한 건 당연히 잘못했지 근데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영수가 저걸 배려했으면 좋았겠죠 그 정도 배려를 못한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근데 저기서 혼자 앉아 있으려면 진짜 심심하긴 했겠다 그래서 모든 신경이 빼앗긴 상태 거기서 이제 50분 대화했으면 나도 뭐 50분 해야지 생각하고 나도 더 많이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언제 영화도 보러 가서 얘기도 나누면 좋겠어요 대화는 잘 됐죠 서로가 취향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영수가 영자를 또 워낙 좋아하고 그 관심을 가지니까 영자도 또 더 신나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 영자가 생각했을 때 영수는 생각하는 어떤 외모적이나 스타일이 그렇게 이상에 가깝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너무 맞춰주려고 하는 것들이 진실성이라고 그냥 감각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영자의 어떤 회피적인 애착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도망치고 싶고 일을 더 중요시한다거나 취향에서도 겹치는 게 많았고요 여태껏 보지 못했던 모습 일에 대한 열정, 존중 자체가 이성에게서 처음 보는 태도였다 그래서 어쨌건 그 사람과는 굉장히 좋은 사람 나와도 잘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근데 이성으로는 안 느껴진다 그런 아직 한 방은 없는 거죠 무조건 나한테 다 맞춰준다 난 항상 그 자리에 있을게요 뭐 이 두 사람이 이거는 약간 데이터 케미 같이 보이니까 그런 거지 그런 이성으로서의 한 방은 좀 부족하죠 아직은 대화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30분과 50분 그 차이에 시간을 재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영수가 이제 다가옵니다 물론 영자 씨의 태도가 옳고 사회적으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수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처음에 내가 다가올 때 상대의 모습은 참 비교될 수 있겠죠 영자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처음에 시작 자세는 똑같아 현숙과 영자 근데 영자는 일어나서 꾸벅 인사를 했지 근데 어 왔어요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영수 입장에서는 지금 고개가 반만 돌아간 상태의 현숙님과 일어나서 꾸벅 인사하는 영자님이 머릿속으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죠 현숙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영수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현숙은 지금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이쪽으로 오라고 톡톡 자 이렇게 옆에 앉아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화할 때 또 긴장되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마주보기는 힘들면 조금 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90도 정도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 거를 아마 영수는 선호했을 것 같아요 현숙은 아니 거기 앉으면 카메라가 못 잡아요 일로 오세요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대화 나누고 오셨어요는 현숙 씩 수동 공격이야 심하진 않죠 누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대화가 길었죠 라는 거 나 오래 기다렸어요 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표현이고 영수는 또 그걸 안단 말이야 이제 현숙님이랑도 대화해야죠 늦어서 미안해요 라는 의미로 현숙은 지금 속으로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답답하고 지루하지 정말 약한 수준에 저 정도도 안 할 순 없지 그래서 여기서 직접 공격은 뭐야 시계 이렇게 메시야 현숙이랑 대화해야죠 벌써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한 소리 들었네 그리고 그거랑 지금 영자와의 대화는 즐거웠고 내가 뭘 애쓰지 않아도 재밌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대화를 리드를 해야 되나 하면서 지금 여기서 영수도 지금 힘들어 현숙님 혹시 뭐 저에게 궁금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현숙 이렇게 질문하면 영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아 현숙은 나한테 궁금한 게 없구나 내가 궁금한 게 있어야 이 대화가 진행이 되구나 그렇다면 현숙 씨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막 있는 건 아닌 거네 그러니까 영자도 궁금한 거가 영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나한테 궁금한 게 있냐고 물어보진 않았지 영수가 그래도 대화에서 배려를 했다고 느끼는 건 자기 위주로 얘기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궁금한 거였으면 물어봐 이렇게 되니까 실은 상대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물론 뭐 현숙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뭘 물어봐 드리면 대답을 가장 즐겁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영수도 슬슬 고장나기 시작했어 저렇게 처음으로 딱 뭔가 늦은 거에 대해서 치는 한 소리 들은 건 아니에요 현숙은 잘 참았지 근데 이렇게 첫 시작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런 거는 하면 지금 영수 입장에서는 나한테 궁금한 건 없구나 근데 이제 뒤에서 다행히 덧붙였죠 묘하게 편안해서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잘 배려해주고 편안한 성격으로 주변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차라리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영수는 진짜 진심으로 현숙님이 되게 차분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잘 기다려주고 그런 것을 좀 칭찬하고자 하는 의미로 뱉은 거예요 영수도 지금 고장났어 무슨 질문을 해 그런 말에서는 벌써 두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나는 너한테 궁금한 거 없다 두 번째는 나한테 궁금한 게 나랑 대화하는 게 싫으니? 라는 부분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현숙 씨는 저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에요 그래도 영수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남들이 불편해하면 못 견디는 성격이구나 영수도 그렇게 사회성이 좋지는 않지만 영수 눈에도 현숙은 답답하고 저 틀을 깨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자 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 현숙은 뭔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남들이 불편하면 못 견디는 성격 근데 문제는 현숙님이 그렇게 피곤해하고 남들이 눈치를 볼 때 남들도 현숙님 눈치를 보게 돼 남들도 피곤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님이 그러지 마요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안 함으로써 영수님이 덕담을 하게 되잖아 실은 영수님도 여기에서 현숙을 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숙에게 아 저는 영자가 좋아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런 말 다 못하고 오히려 그냥 해도 돼요 덕담하고 약간 말 그대로 영숙 상담소가 돼버렸단 말이지 불편한 성격을 타고 나셨네요 현숙님도 그렇게 사람들이랑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군요 나도 사람들이랑 있을 때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불편해요 다른 뜻으로 영수는 말을 한 거거든 이런 부연 설명이 필요해 실은 저도 불편한데 저도 눈치 보는 스타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궁금한 분들 없었어요 그래서 두 분 알아보고 싶었다 나는 너랑 영자였다 영수님이 너무 확고하게 호감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숙님이 여기에서 영수님을 앞에 두고 너무 확고하게 호감이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라고 말을 하는 거나 그래서 아직은 저한테 시간이 더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30분 얘기하는 시간을 우리가 체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시간이 더 남았냐 근데 현숙님은 대화 시간이 더 남았냐가 아니라 나에게도 기회가 있나요? 라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는 또 조금 수줍어왔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더 있나요? 정도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는 기회가 없냐라는 뜻이 어때요? 아니 본인 얘기해 본인 나에게 기회가 없냐라는 걸 물어봤다고 해야지 왜 여기서 다른 분들 얘기를 왜 해? 그리고 다른 분들 관심 있냐고 왜 물어봐? 본인들 얘기를 해야지 현숙님 여기서도 왜 자꾸 제3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숙님 입장에서는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서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영자가 아닌 다른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에게는 기회가 없냐는 뜻인데 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냐는 뜻으로 그게 물론 조금 더 넓힌 거지 영수도 저런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고 여기서 현숙 씨가 되게 좀 보편적으로 포장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영수도 지금 유체를 이탈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야 아 현숙 씨 힘내요 지금 그렇게 계속 물러설 생각만 하지 말고 원하는 게 있으면 하고 남들이 와서 떠먹여주기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원한다 말을도 하고 끼어들고도 하고 해야지 왜 그렇게 물러서만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사자인 영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아마도 과거에 자신의 그런 답답한 면을 스스로가 극복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현숙 입장에서도 지금 뭐야 누군가가 나한테 덕담을 해주는 건지 영수는 현숙을 보면 짜증이 나 왜냐하면 현숙에게서 자신이 혐오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현숙에게서 볼 수 있거든 노력해서 자기 자신이 내 혐오라는 건 뭐예요 근데 실은 현숙님이 노력하고 있고 나를 좋아해 주는 모습이 있으니까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짜증이 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할 거면 본인은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현숙님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실은 사람 내면에 현숙 같은 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또 이겨내고 살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대답이 조금 애매모호했던 것 같아요 현숙님한테는 당연히 애매모호했겠죠 저와 다른 사람을 두는 거에 썩 자신은 없어요 스스로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데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의사가 될 수도 있었겠죠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는 원동력이 됐을 테니까 그런데 저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게 제가 월요상담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거를 내가 자기의 단점 그게 뭐 어떤 걸지는 모르죠 어떤 컴플렉스 그거는 드러내놓고 그냥 아예 나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걸 제가 여러 가지 실험 예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숙님은 제일 힘들었던 건 현재 마음이 영자님을 더 만나보고 싶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는 드린 것 같은데요 말은 확실하게 얘기 안 했어 현숙님이 아프지 않길 바랬던 마음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숙님에게서 자기의 약함을 발견했고 그 약함에 한편으로 짜증도 나지만 안쓰럽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영숙님이 전달된 건 아니고요 현숙님은 아프지 않게 말하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분을 기다리다가 나간 순간부터 이미 아팠어 그때부터 그래서 영자님과 데이트해 본 게 사실 길게 대화해 본 건 처음이잖아요 그분이 살아온 길의 방향과 자신의 살아온 길 영수의 살아온 길 그게 좀 많이 비슷했다 현숙님의 그 인터뷰에서 현숙님이 그 말을 하거든요 자기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현숙님 같은 성격을 가지고 나는 솔로 출연을 결심했다는 건 실은 큰 용기야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에 박수를 쳐야 돼 박수를 쳐줘야 되고 근데 또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력하기가 힘들겠지 그리고 이번 기수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또 모소리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숙님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이 일단 50% 50%가 넘잖아요 50%가 넘다 보니까 현숙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영수에게서 지금 가능성이 안 보이면 다른 사람 누가 있어 상철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현숙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용기를 냈는데 용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지 그렇죠 나도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누구랑 관계가 되지 않더라도 하는 데까지 해봐야 자기 틀이 또 깨지니까 여태까지 만나봤던 분들 중에 자가 재밌게 데이트도 하고 놀러가보고 싶겠다 영자랑 사귀고 싶어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 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 주세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